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맛있게 먹은 칼로리를 실제로 상당 부분 커트할 수 있는 제품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체중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다이어트 제품들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이거 먹고 몇 킬로가 빠졌어요. 허리둘레가 몇 인치 줄었어요. 이런 말에는 이제 좀 그만 속을 때가 됐죠? 먹기만 하면 살 빠지는 제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이조절이나 운동이 병행되어야죠. 그런데요.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먹은 칼로리를 커트해주는 제품들은 있습니다. 꽤 많아요. 시각체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들 중 상당수가 그에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그 중에서 커트를 정말 잘해주는 효과가 좋은 성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성분들이 있어서요. 이번 시간은 칼로리 커트에 뛰어난 성분을 알려드리고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조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예전보다 몸매 관리나 식단 관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가끔 먹는 고칼로리 음식, 꽤 자주 먹는 야식, 놀러가서 폭식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인데 제가 소개해드린 성분들을 식사 직후에 드시면요. 그런 것들을 가끔씩 혹은 꽤 자주 먹어도 굉장히 만족하실 만큼 살이 안 찌거나 유지가 될 것입니다. 시작할게요. 자, 시각체에서 기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다이어트 성분들은 크게 4가지 작용 기전이 있습니다.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억제하는 것, 체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것,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인데요.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돼야만 시각체에서 다이어트 성분으로 기능성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칼로리 커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지방의 소화와 흡수 및 억제, 그리고 체지방 합성 억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시각체에서 체지방 감소를 인정받은 원료들이 다해서 40개 정도 되는데요. 그나마 좀 괜찮은 친구들로 14가지를 뽑았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숫자들 써 있죠? 저게 뭐냐면요. 저희 회사 학술팀과 다른 몇 개의 회사들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점수화한 것이에요.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의미인데 10점 만점에 8점이 제일 높고 낮은 건 4점까지 나오는데요. 이 표에 없는 다이어트 성분들은 4점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시각체에서 기능성을 새롭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나마 제일 쉬운 분야가 체지방 감소 분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체감 효과가 없는데 다이어트 성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뻑하면 나오잖아요. 다이어트 신소재니 뭐니. 구독자분들 그렇게 새롭게 나왔다고 광고하는 다이어트 제품도 무턱대고 구매하시면 돈 날리시는 겁니다. 여튼 제가 좀 전에 칼로리 커트와 관련된 것은 지방의 소화 및 흡수 억제 그리고 체지방 합성 억제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칼로리 커트와 관련이 있긴 한 건데 이번 시간은 칼로리 커트를 잘해주는 성분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작용 기준 모두가 해당하는 원료가 어떤 것들인지 보면 되겠죠? 녹차 카테킨, 그린 커피빈, 푸사과 세 가지인데요. 아 그런데 푸사과는 점수가 너무 낮아요. 4점. 녹차 카테킨은 8점인데 그걸 반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 커트의 가장 좋은 성분은 녹차 카테킨과 그린 커피빈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녹차 카테킨의 경우에 식후 250에서 300mg을 정도 드시면 효과가 좋고 그린 커피빈의 경우에는 식전이나 식후에 500에서 1000mg 드시면 좋다고 했죠? 칼로리 커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성분을 같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고요. 두 가지를 같이 드신다면 녹차 카테킨 250에서 300mg 플러스 그린 커피빈 500에서 700mg 정도가 칼로리 커트에 있어서는 황금 조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추천드렸던 녹카키, 녹차 가르치냐, 키토산과는 무슨 차이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녹카키는 진짜 나 체중 빼고 싶어, 운동도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분들한테 어울리는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녹차 카테킨과 그린 커피빈은 식단 관리나 운동을 이미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체중이나 몸매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끔 뭐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마음껏 드시고 녹카키보다는 보다 간편하게 드시기 좋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만족하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담이었습니다.